말씀을 해주세요.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해요. 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 아는데 받을 줄을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저도 그래요. 사실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. 사랑받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마음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누워. 누워. 영상 찍은 거예요? 저 안에 있었어? 아니 구경하고 있었지. 너 언제 왔어? 너 아침에 나가고 좀 있다가. 이따 출발했어? 오래가지 않아. 너 뭐 먹었어? 안 먹었는데. 안 먹었어? 안녕. 영상וכ 점심 여러분